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 토스트를 해 먹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란후라이랑 케찹, 치즈, 김치를 올려서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재료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 그 마음에 웃음이 다 나오지 않으신가요? 맛있겠죠? 이제 치즈 왠지 느낌상 치즈와 김치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사이인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케찹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찹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? 왜 싫어하시지?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안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케찹을 아마 이렇게 뿌려서 토스트를 하는 걸 딱 보면 바로 상상되는 표정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계란 계란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여기 남아있는 건 다음 토스트때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모양새만 내는 걸로 하고 대망의 김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기 좋게 딱 어떻게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치즈가 없네요 치즈는 뭐에요 이거 잠시만요 괜찮은데요 하하하 이게 어떻게 괜찮지 잠깐만요 그거 있잖아요 그 맷돌 손잡이 어이가 없네 하하하 죄송합니다 오 진짜 맛있습니다 아님 뭐야 맛있다고 음 괜찮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또 해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김치가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오히려 그 치즈 뭐 이런 느끼함이라고 그런 걸 싹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그리고는 뭐라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거 김치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 먹고 김치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이건 분명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토스트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빵만 먹으면 제 나이쯤 되면 이제 빵이랑 이런 토스트를 한 끼를 때우면 뭔가 먹은 것 같지 않은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김치랑 먹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토스트를 먹으면 우유가 꼭 필요하잖아요 우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스트를 먹으면 좀 허전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유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토스트네요 계란후라이가 많아서 더 맛있겠네요 김치가 부족하진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밥이랑 계란후라이랑 케찹, 김치 이렇게 딱 숟가락에 올려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진짜 맛있거든요?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빵 대신, 아 밥 대신 빵이랄까? 다시 한 번 explosion tech 무슨 얘기야? subjective 잘 입었는데도 김치를 한 두개에 집어먹고 싶은데 김치가 없는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